부부의 세계 7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부부의 세계는 7화까지 약간의 디테일만 빼고는 원작 닥터 포스터와 거의 똑같이 이야기가 흘러갔는데요 8화부터는 원작과는 다른 부부의 세계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펼쳐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원작 닥터 포스터의 경우 현재 시즌2까지 총 10개의 에피소드가 나와있는데요 부부의 세계의 경우 16부작으로 예정되어 있죠 5편씩 각각 한 시즌인 닥터 포스터를 원작으로 부부의 세계는 6화까지 시즌1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부부의 세계 7화부터 16화까지 총 10화를 원작 닥터 포스터의 시즌2 5개의 에피소드로 충당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아무리 원작 시즌2의 얘기를 늘리고 늘린다고 해도 5편의 내용 가지고 10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심지어 원작 닥터 포스터는 한 에피소드에 50분 분량이고 부부의 세계는 1시간 20분을 방영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는 더더욱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닥터 포스터의 시즌2 부분에 해당하는 7화부터 부부의 세계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작품의 주시청층의 정서입니다 원작 닥터 포스터의 경우 아무래도 서구권의 성인 등급 작품이다 보니 성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또한 우리와는 정서가 몹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이 닥터 포스터의 주인공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을 그대로 부부의 세계로 옮긴다면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사이다와 같은 통쾌함 보다는 극도의 혐오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말할 순 없지만 주인공 지선우 잼마를 보고 동물의 왕국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을 그런 전개죠 배우 김희애가 연기한 지선우를 원작 닥터 포스터와는 다르게 위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강인한 여성으로 그린 부부의 세계에서 그런 동물의 왕국 전개로 가진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정서로는 아무도 지선우에 이입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정말 전개 대부분이 색으로 시작해서 스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부부의 세계에서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세 이상 관람가 드라마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도 싶지만 성관계 장면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의 세계는 이번 7화부터 15세 관람가로 등급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원작의 시즌2에서 대화와 상황의 수위가 더 높아졌는데 한국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굳이 19세 이상 관람가 작품을 15세로 낮춘 것은 원작의 그 동물의 왕국 전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거란 방증이 되겠죠 또한 원작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에 관한 내용이 시즌2에서 아주 주요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와 성에 관련된 큰 이슈가 있죠 안 그래도 아직까지 미성년자의 성에 대해 쉽게 다룰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정서에 미성년자의 강압적인 성관계는 부부의 세계 제작진 측에서 반드시 피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원작 닥터포스터 시즌2에서 이야기 전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빼놓고선 닥터포스터 시즌2의 내용을 그대로 따를 수 없게 되겠죠 역시 오리지널 스토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닥터포스터가 시즌3를 예고하고 어정쩡한 결말을 맞았기 때문에 완결을 지어야 하는 부부의 세계로서는 당연히 오리지널 스토리와 엔딩이 필요하죠 이런 점을 생각하고 봤을 때 부부의 세계 7화는 많은 부분이 원작과 비슷하지만 반대로 또 매우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달랐던 부분은 바로 아들 준영이 수행평가를 한다고 엄마 지선우를 속이고 이태호의 파티에 간 것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오히려 젠마가 아들 톰이 파티에 입고 갈 옷을 골라주고 잘 다녀오라고까지 하죠 나중에 사이먼이 보낸 사진을 보고 놀라서 그 파티장에 가는 것은 젠마나 지선우나 똑같지만 젠마의 경우에는 파티에 가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진에 아들이 술을 먹고 있어서 간 것이고 지선우의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파티에 아들이 이태호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간 것이었죠 비슷하면서도 잘 보면 굉장히 다르죠 이 역시 정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서의 차이로 원작과 많이 달라진 장면은 또 있는데요 젠마는 아들 톰을 데리러 갈 때 마침 함께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톰의 학교 선생님과 가고 지선우는 뒤숭숭한 마음에 국밥집에서 혼술 중에 만난 김윤기 선생과 함께 갑니다 부부의 세계 7화 후반부에 이전에 지선우가 그랬듯 이태호도 사람을 시켜 지선우가 김윤기와 함께 있는 모습의 사진을 찍어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이것으로 지선우를 궁지로 몰아갈 것처럼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닥터포스터에서는 젠마가 톰의 학교 선생님과 만나고 있는 것을 사이먼은 딱히 신경쓰고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 톰 정도만 빼고요 톰의 선생님에서 직장 동료로 설정을 바꾼 것은 우리 정서로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이 김윤기 선생이 원작 톰의 학교 선생님과 닮아있지만 설정부터 다르고 이후 스토리에서 원작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전개의 주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의 세계에서는 이태호가 아들 준영이의 방을 새집에 마련한 것을 미리 상의하지 않아 여다경과 신랑이가 좀 있었지만 닥터포스터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그 집에 아들 톰의 방이 있었고 케이트도 이에 대해 처음부터 딱히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역시 정서의 차이겠죠 그리고 원작에서 사이먼이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에 대한 설명이 다소 석연치 않습니다 그냥 미국 셰일가스 시추 기술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다는 게 다인데 부부의 세계에서는 영화감독이었던 이태호가 천만 관객 영화를 만들어 대박이 났다는 설정으로 바뀌었죠 훨씬 더 납득할 만한 전개이고 또한 기생충 등 잘 만든 대박 영화 관련 이슈가 있었던 최근이기에 더 한국 시청자들에게 와닿는 각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의 세계 7화 후반부 재단 기부금을 조건으로 지선호를 부원장에서 끌어내리라는 이태호의 딜과 창문으로 날아드는 돌은 원작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후 전개가 원작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것이란 예고겠죠 7화가 끝나고 뒤에 보여지는 잠깐의 예고를 보면 지선호가 총을 들고 여우의 회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장면 역시 원작에는 없는 부부의 세계만의 오리지널인데 이때 지선호가 든 총구 쪽을 잘 보면 총구가 세로로 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사실 총구가 세로로 긴 것이 아니라 총구가 위아래로 두 개 이어져 있는 것인데요 이때 총구 위에 가늠쇄는 있지만 가늠쇄울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는 전형적인 클레이 사격용 엽총의 특징입니다 아마도 여다경과 여우의 회원들이 파티를 즐기는 바로 옆에서 클레이 사격을 하며 위협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듯 부부의 세계분석의 7화는 앞으로의 전개가 원작 닥터포스터와는 꽤 달라질 것임을 암시하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8화부터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밤도 본방사수입니다 부부의 세계분석 리뷰는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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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